청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불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 등 36개 지역을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해제지역은 경기도 양주를 비롯한 3개 지역만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36개 지역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중심으로 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곳은 부산 9곳과 대구 7곳, 광주 9곳에 울산 2곳 등 광역시가 대거 포함됐고 충남 천안과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 최근 투기 과열이 이어진 지방도시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지역 해제 대상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6.17 대책 등을 통해 집값 안정이 수치로 드러난 3곳을 규제지역에서 푼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 중구와 경기도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입니다. 양주시와 함께 지정 해제를 신청한 청주시는 대상에서 빠져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주는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0.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며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달부터 흥덕구와 청원구 일부 지역, 도심 신규 택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며 해제는 이르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 호가 공백이 벌어지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상당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